KBS는 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에 대해 전해드렸죠.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운전사들을 해고하지 말고 휴직 상태로라도 계속 고용하면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전국 700여 개 전세버스 업체 370억여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는데요. 전세버스 업체의 상당수가 이른바 가짜 휴직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지입 제도 속에서 벌어진 버스 업체의 부정수급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노동청에 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한데 운전사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시키고 지원금을 받아 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운전사 10여 명의 8개월분 휴직급여 명목으로 업체가 받은 고용지원금은 4천여만 원. 하지만 광주노동청 조사 결과 업체는 휴직이 신청된 운전사들에게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휴직으로 지원금을 타낸 셈입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휴직이 신청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의 개인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휴직 처리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 업체 8곳을 조사해 보니 6곳에서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휴직이나 휴직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출근시켜서 근로를 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수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제주와 경기 등에서도 적발됐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운전사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 2천만 원을 유용한 버스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지입 제도가 성행하면서 지입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운전사들은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불법 지입을 하면 지입차주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족쇄가 돼가지고 스스로 불법 지입을 하고 있다. 각종 불법이 상당히 난무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버스 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신청을 한 운전사가 잠깐 일한 경우도 적발돼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불법 관행인 전세버스 지입죄가 운전사들의 피해는 물론 보조금 관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세버스 불법 지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어서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버스 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19대 국회 때인 2013년. 이듬해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 조절과 불법 지입 단속, 협동조합 결성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협동조합에서도? 똑같아요. 지입이나 협동조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협동조합이라고 해놓고 지금도 지입비 받아 먹고. 2018년에도 운송 수익금 관리와 단속 강화가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지입 관행은 여전했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제시되는 대안 가운데의 하나는 택시업계처럼 전세버스도 개별 사업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개인 영업을 합법화해서 지입죄의 폐단을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지입 형태를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화물차 업계처럼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면 최소한 계약서라도 작성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내가 돈은 주고 차를 사서 내가 활부는 다 내지만, 명확히 이게 내 차다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자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위수탁이 합법화가 되면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이름이 딱 찍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차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세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불법 지입죄에 대한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